빠리동원에 또 왔네 빠리동원에 어제는 아이고 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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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갔다 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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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빠리동원에 목동에 있는 빠리동원에 궁금해가지고 여기 한번 여전거 아 어디야 해 사간 고생많이하는데 아 아주 빠리동원에 고생많이 잘 돼있어 주변에서 여기까지 최고야 고원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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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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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원중에서 기변이 멋있어 지금 구원중 salute 길거리가 아 이거? 무슨 꽃일까? 알기도 못하는 꽃이야 아이고 개선문어도 에펠카 변함없는 파리공원의 명물 아 여름이니까 아아 요구들이 가 가을이구나 아 고을 초하르니까 가을이지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안녕 안녕